와 진짜 연인이다 와 진짜 멋있어 내가 너 꼭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아니 형이 오겐을 줄 뻔했어 송민호 사촌동생이라고 하는게 더 유명해 오리표 달리는 거에는 마음이 반반이에요 좋잖아요 형의 동생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려져요 제가 누군지 그래가지고 뭐 상관없어요 그림자도 제 거잖아요 민우는 든든하니까 좋아요 오히려 컷 했을 때는 직접 갔거든요 속은 나도 저 자리 가고 싶다 갈 수 있다 마음속으로 되뇌이죠 옛날에는 약간 친구 사이였는데 지금은 한 살 차이라기엔 너무 거리가 멀다고 해야 되나 형 보고할게 나 보지 마 심사위원 보고해 저기분 너무 잘하는데 제 이름은 불꽃 카리스마 민호 show me the money now show me the money 진짜 나도 긴장되네 버니 긴장 많이 했는데 원래 손가락질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민호 동생인데 나와가지고 한다 근데 진짜 거기서 보여주면 무시하는 사람이 없겠죠 진짜 자신 있어요 전부터 이렇게 빡세게 해야 다들 알아먹겠지 내 이름은 샵투더지 강칠단지 용데로 유남맨 게 있잖아 뭐가 그리 창피해 다들 돈 벌러 왔잖아 여기 show me the money fight 난 민호 형과 달리 겁내지 않아 정답을 알려줄 아버지가 없기에 내 시이었던 그림을 그리던 내 초상마 그 그림에 갈부치인 내 실력으로 보장하지 해시태그 기우엔 래퍼들은 미궁예 빠져도 대체 재가 누군데 심사위원 별수군 대지 요요 그러든 말든 내 머릿속은 show me 우승하는 생각주 목걸이 어느 순간 시작될 거야 나의 대사부 어? 끝장 잘했긴 잘했지 에이 와 다행했다 연습 많이 했네 이제 건이 혼자 잘해야죠 전 신경 안 쓸 거에요 샵 건 오셨죠? 방금 저 랩한 거 쇼우 미다 건이